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운세라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한 채 살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운세라는 것은 일정 부분, 운명처럼 또 이미 설계가 되어 있듯이 전개도 되지만은 흐름과 변화라는 그런 속성이 있죠. 그래서 얼마든지 그 사주의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운세 환경을 좀 유리하게 또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. 예를 들어 금전운이 막혔을 때 금전운이 좀 나아지도록 운세 전개가 펼쳐지도록 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돈복이 들어오는 그런 입구가 넓혀지기라도 한 것처럼 또 아주 좋아질 텐데요. 꼭 이 문제가 금전운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. 사람 문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교재 중인데 자신과 상대방의 운세를 좀 들이다 보면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그런 인연인지 또 서로 아픔만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그런 운세인지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. 더 나아가서 그 운세 예측이라는 그런 단순한 정보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두 사람의 운세에서 좀 보완될 것들을 좀 찾아내서 또 전화유복의 그런 운세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도 될 수 있을 텐데요. 겉보기에는 잘나가는 또 사장님 또 사모님이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또 가슴 속에는 그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고민들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. 고민의 그 정도와 내용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.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좀 성급한 결론을 갖고 운세를 좀 비관적으로 그렇게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 근거는 첫째 그 운세는 가변성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가변성과 그 섭리라는 것은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모순이 되는 단어의 조합인데요. 상호 모순되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이 공존을 한다는 뜻이겠죠. 운세가 갖는 그런 섭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예견된 혹은 운세 전개의 그 흐름이 큰 방향에서 좀 갈 길이 잡혀있는 것을 뜻하겠죠. 팔자인 셈인데요. 이름을 날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면서 부기를 누리고 사는 그런 팔자가 있다면 또 반대로 또 운세의 그 부침이 아주 심해서 고생고생하면서 또 살 팔자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이 있다는 거죠. 그냥 정해진 그런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인생의 그 종착점까지 가는 그런 게 아니란 거죠. 중간중간에 그 레일이 선로가 교차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즉 선을 갈아탈 수 있는 선로의 교차점을 그 운세의 가변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운세 확정론자나 또 운세 비관론자들이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. 이 부분에서 그 운세 비관론자와 운세 긍정론자가 명확히 나뉘어집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좀 생각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고생고생하다가 어떤 분이 로또가 돼서 그 운세의 반전을 마련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운세의 그 섭리로 인해서 인생의 어느 시기까지 그분에게 좀 고생스러운 그런 운세가 펼쳐진 것이고요. 그 후에는 또 운세의 가변성이 나타나서 운세 섭리의 그런 레일 위를 달리던 그 사람의 운세가 그 선로 교차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죠.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인연을 만나서 아주 귀한 시간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어떤 분이 계시다면 또 그분이 그 재혼을 하면서 천상 배폐를 만났다면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섭리의 레일 위에 끝까지 종속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설로 그 교차 지점에서 만난 그 운세의 가변성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이 전개가 되는 거죠. 그분에게는요. 우리가 그 서울역에서 행복행이라는 그런 종착역인 줄 알고 올라탄 기차가 한참을 가다 보니 그 창밖에 그 정거장 편말들이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좀 불행 쪽에 가깝게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마음 같으면 아주 빨리 뛰어내려야 하지만 또 다음 선로 교차 지점까지는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. 좋은 운세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계속 타고 종착점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운세변화의 그런 선로에서 갈아탈 것인지가 파악이 될 텐데요.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 대상에서 손실을 또 주고 있다면 아 그냥 내가 좀 돈복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또 손을 놓고 앉아 있기보다는 냉정히 이 투자 대상이 나와 좀 인연인지 또 인연이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좀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한 후에 종점까지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선로에서 좀 갈아탈 것인지 결정을 또 해야 되겠죠. 지금 예를 든 이런 경우 포함해서요. 기타 다양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. 둘째 그 운세는 그 운동성과 동수성을 지향합니다. 운세가 좋을 때는 금전운이 좋아집니다. 사람 운까지도 아주 덩달아 좋아집니다. 운세가 아주 고약하게 막히게 되면 금전과 사람 때문에 고생 중인데 또 그럴 때는 자식들까지도 속을 썩이게 됩니다. 운세가 갖는 운동성과 동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운동성은 운세를 좀 탄력적으로 전개시킵니다. 상승우를 만난 사람은 크게 재물을 모아가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. 하락운을 만나게 되면 또 이런 고생 없을 정도로 운세가 아주 고약하게 내려가게 됩니다. 셋째 그 운세는 비의 측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분이 그 어느 날 로또가 됐다면 그 사람은 전날까지도 당첨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은 품고 그 시간을 보냈겠지만은 내일 그 자신이 실제로 그 당첨이 될 것을 예측이나 또 확신을 갖진 않았을 텐데요. 운세가 갖는 이런 비의 측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운세 전개가 상승기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운세의 비의 측성은 위험관리 전략을 좀 강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. 운세가 늘 그 좋은 운세만 전개되는 건 아니니까요. 또 운세의 그 하락기에 있는 분들은 또 반대로 그런 분들에겐 이 구간이 희망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긍정적인 그런 운세 전략으로 임하면 아주 좋은데요. 그런 분들에겐 운세가 늘 나쁠 수만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. 운세가 그 대박이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요. 바로 그 원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는 그 팽이의 원리입니다. 팽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팽이체로 계속 또 팽이를 쳐줘야 되는데요. 팽이의 그 회전처럼 팽이가 죽지 않고 그 돌듯이 우리 운세가 좀 늘 활발히 그 돌기 위해서는 꾸준히 또 이 팽이체로 쳐주면 좋을 텐데요. 그런데 이 자주 팽이체를 치지 않아서 팽이의 회전이 느려진다든지 또 죽기 측정이 된다면 아주 더 많이 우리는 더 힘껏 팽이체를 쳐야 팽이가 살아나듯이 또 회전이 될 텐데요. 이것을 그 운세로 대입을 해보면 꾸준히 천천히 힘을 빼고 대신 그 눈은 항상 그 팽이의 회전을 좀 살피듯이 그 운세 전개 흐름에 이렇게 맞추면 아주 좋겠죠. 지금 내 운세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내 운세의 그 회전에 방해가 될 그런 바람은 불고 있지 않는지 여기서 바람이라고 한다면 해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뜻하겠죠. 그리고 또 바닥에 돌이나 또 암초나 또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팽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텐데요. 팽이가 죽는다는 것은 그 운세 전개가 그 약세로 또 전환되는 것을 암시합니다. 돌이나 암초 같은 것은 운세의 환경에서 복병처럼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뜻합니다.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, 사기, 구설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지 않도록 점검을 하는 거죠. 우리의 운세가 그 대박이 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그 두 번째 원리는 주역에서 그 복록을 크게 받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제시된 적선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면 운세 대박의 답이 보입니다. 구전되는 이 설화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 때 노다지를 만나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. 남편은 그날 피곤했는지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. 또 그 옆에서 아내는 그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그 남편이 자고 있는 쪽에서 휙 하면서 뭐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요. 또 아내가 그쪽을 보니 분명 그 쥐 한 마리가 나와서 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죠. 그러더니 그 밖에 비가 와서 고인 그런 낙순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쥐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고요. 바느질을 하던 이 여자는 그게 또 안 돼 보였는지 그 바느질할 때 사용하던 나무로 된 긴 자가 있는데요. 그것을 그 낙순물 고인 물웅덩이에 그 다리처럼 놓아준 거죠. 그러자 쥐는 다리 삼아서 또 그 물웅덩이를 또 지나갔겠죠.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이 여자는 그 쥐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. 쥐가 한참 가다가 그 소똥이 있는 곳에서 그 소똥을 먹은 후에 돌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건데요.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들어간 구멍에서 그 다시 나온 이 쥐는 그 이 여자가 그 바느질자로 놔준 그 다리를 다시 건너서 그 여자의 그 남편이 자고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휙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건데요. 그때 그 낮잠을 자고 있던 이 남편은 부시시 눈을 비비면서 낮잠에서 깨게 됩니다. 그러더니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참 신기한 꿈을 꿨느라고 그 꿈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는데요. 또 무슨 꿈이냐고 아내가 물었겠죠. 남편이 들려주는 그런 꿈 이야기는 꿈에 그 자신이 어딘가를 좀 가고 있었는데 큰 강물을 만나게 되었고 또 자신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주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다리를 놔주는 바람에 그 강을 쉽게 건너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조금 가다가 팥떡이 있어서 그 팥떡을 아주 맛있게 먹고 다시 어디를 갔고요. 또 밧두렁이 나타나서 그 밧두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바닥 천지가 아주 황금으로 가득 묻혀있는 그런 노다지를 봤다는 그런 꿈인데요. 그래서 집으로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려다가 꿈을 깼다는 것입니다. 남편한테 꿈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너무 신기하죠. 그래서 그 좀 전에 자신이 본 쥐가 소똥을 먹은 후에 쏙 들어간 그 돌담 구멍 밑을 남편과 함께 달려가서 그 돌들을 좀 제치니까 그 밑에 정말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모습대로 황금이 아주 무진장 묻혀있었다는 그런 설화인데요. 이 설화의 끝은 만약에 이 여자가 바느질 자로 그 쥐에게 다리를 만들어 놓아주지 않고 그 자로 쥐를 쳐서 잡았다면 남편이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고 하고 결말을 맺는데요. 운세에서는 이 쥐가 결국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부류의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. 여기에서 그 등장하는 바느질 자라는 것은 거창하게 복록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몸에 밴 혹은 각자의 처지에 맞는 그런 최소한의 적성과 또 배려를 동시에 암시한다고 보셔야 되겠죠. 바느질 자가 그 갈 길 잃은 쥐에게는 그 생명줄의 그런 다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은 선행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그 생명줄까지는 아니어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암시합니다. 이런 선행을 통한 그런 복록을 또 크게 받는 방법을 주역에서는 아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. 바로 운수대통의 방법으로 주역에서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. 우리의 운세가 대박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원리는 변화의 원리입니다.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.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요? 변화가 없어도 될 수 있죠. »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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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